여기 시장이 로컬 시장이고 과일도 많고 물건도 좀 많고 특이하다고 해서 왔어요 나 음악 소리 나오길래 라디오인 줄 알았어 저 아줌마가 노래 부르는 거였어 아줌마가 노래 부르는 거였어 가다가 음악 소리 나길래 음악을 틀어놨나 싶어서 그냥 스피커로 아줌마 시장 노래 부르거든 깜짝노래 집어서 쥐가 막 고양이만 하네 쥐가 고양이만 하네 고양인 줄 알았어 고양하고 싸우면 이기겠는데 저러 가볼까 안녕하세요 잘하세요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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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이거 얼마에요? 뭐지 sleeping 네 아 만이청원이요 아 오케이 어떻게 들고 먹어 Googlers MARY 2개 2개 outside 왼지 일하고 삶을 옥수수 파는구나 아 만동에 3개야? 아 이거 뭐에요? 이거 너무 뽀뽀한데 완전 바닷꽃바가지네 하나 가지고 싶은데 너무 너무 맛없어요 먹기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시장이에요 제가 시장을 많이 봐서 시장이 시장인데 그쪽에 가면 여러분 네일아트 있던데 네일아트 한번만 내가 가면 해줄까 손발톱 네비케어랑 그리고 발마사지까지 다해서 만원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 한국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거 뭐지 아 한국어로 가는데 한국사람이라면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데 아기용 정말 무슨 새아빠야 왜 그러세요 오토바이 진짜 졸래 많다 저쪽에 낚시도 한다 근데 낚시하는 데도 한 구경 가봐 건너 가봐야겠어 저쪽에 낚시도 하고 낚시하는 곳 구경 좀 하고 저쪽으로 가봐야겠어 저기 고기가 아 이게 미끼인가 헉 아 미끼를 와 귀뚜라미 미끼를 살아있어요 귀뚜라미들이 우와 근데 이게 잡았는 고기가 이런거 같은데 작은 메기 같은데 한 15cm 10에서 15cm 차이 그러네 컵이 마시러 갑시다 저기 헐 와 여기 이 동네에 겁나 재미있다 피시방인데 일단 마운틴 쥐 하나 사장님 눈치 안보이게 음료수 하나 사주고요 그럼 사장님 구경하고 있어도 좀 덜 눈치 못 주겠죠 아 롤인데 그거도 롤인데 롤이나 피카랑 배그 안하는데 어 배그한다 와 이거 다구통 먹고 합니다 더워서 이거 파마치 아 6,000 300원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델트한 피시방입니다 갑시다 네 썸네일 찍었어요 썸네일 이 동네에 피시방도 있고 뭔가 재밌는게 많은거 같아요 이 동네 좀 구석구석 한번 돌아다녀보고 뭔가 동네가 익사이팅한거 같습니다 아까 시장통이거든 아까는 오토바이 없었는데 지금 오토바이 겁나 많네 지금 오토바이 겁나 많네 이만큼은 없었는데 아까 혼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잘 안해가 이렇게 핸드폰을 안찾아보고요 이렇게 핸드폰을 안찾아보고요 오토바이 좀 보세요 바람 분홍색이라 눈이 겁나 날꺼에요 여기서 대탐까지 걸어가는데 한 4km 되거든요 한 1시간 정도 걸어야 되거든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요 대탐까지 기가 180km 더 내리라고 너무 대놓고 다닌다고? 너무 티란다고요? 내가 안 쳐다보는 척하고 있어야지 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튜브용으로 호치민의 셀카봉 날치기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체험해 보려고 지금 케이스랑 셀카봉을 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신경쓰지 말고 이렇게 그냥 해놓고 이 각도로 해서 동네 산책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것처럼 이것만 의식하고 있으면 남겨두는 한국어로 香港 한국어로 한국어로 스피도 있고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도 있고 잡채도 있고 뭐 이래 있네요. 오 제육돋밥 나왔어요. 우와 잘 나오는데? 여기는 진짜 로컬 분들이 오는 데라서 오 근데 더 맛있어 보이고요. 대단 보다. 음 맛있는데? 한국이랑 같애. 매워 매워. 생각보다 맵다. 비벼 먹어야죠. 김가루하고.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두 개 합해가지고 세금 포함하니까 13만 3천 동 나왔거든요. 6천 5백 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 개 합해서. 밥 싸먹고 인터뷰 좀 더 해볼까요? 인터뷰하기 좋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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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 좋아해요? 네 네 좋아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네 네 뭐 주문했는지 한 번 닭강정 네 치킨 아 치킨 삼겹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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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바이바이 여기 음악 들으면서 좀 노래자락 같은 거 하는 거 같아 아까 그 시장에서 마이크 들고 연습하던 아줌마 오늘 올라오나? 오빠 달려 오빠 달려 형 오빠 와 오빠 아 안녕하세요 와 저기 와 오 왓 그 그 그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